이진숙이가 먼저 시작한 거야.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고? 이진숙하고 너 진정 무슨 사이냐? 진숙 언니가 빼준 거잖아. 날 계속 거기 있게 할 생각이었어? 이진숙 경미 중인 박사들하고 같은 마약 조직원이야. 네 자신이 누군지 절대 잊지 마. 친구라서 감싸주는 거냐? 진짜 우정이라도 생긴 거야? 네 손으로 잡아야 될 놈들 중에 하나냐? 연예실 CCTV 갖고 계시다면서? 그 사건이 있기 전 유일하게 면회한 자야. 그 자 당신은 누군지 알고 있겠지? 처음 보는 얼굴인데?